다시 봐봐 다시 얘기해 봐 이.. 얘는.. 이거는 공? 이거는.. 이거는 공?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? 이거는 뭐야? 뭐 같아 생일 같을 때? 곰 곰 같아? 응 근데 보면은 줄이 있잖아 얼굴에 수염도 있고 뭐.. 왜? 호랑이 아닐까 호랑이? 그리고 이거는 공?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?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?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? 엄마 나 옷은 뭐 있을 것 같아 이거 3개가.. 곰이 있네? 그리고 이것도 곰 이거나 곰 내일 4개가 크래pp 어색 먹기 Judith 이ação